원룸 부탁합니다 원룸 부탁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사이에 영원히 불린 그 여자 내게로 보내주세요 언니가 없으시겠죠 어마어마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 사랑을 약속한 오래전의 여자입니다 집을 가시면 집을 드리고 차를 가시면 잘 드리고 어디든지 받을게요 그 사람만 그 사람만 나에게 불려주세요 너가 내게 Style 나에게 불려주세요 내게 불려주세요 나에게 불려주세요 내가 흔들려주세요 너가 내게 불려주세요 너가 내게 불려주세요 너의 제게 Sor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